음악 매끈한 11자 다리 라인을 만들어주는 사이드 보수 스커트입니다. 스텝박스 또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보수 옆에 서서 한쪽 다리를 올리고 반대쪽 다리의 무릎을 굽혀 스커트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양팔은 위아래로 포개서 앞으로 들고 상체를 살짝 숙여 밸런스를 잡아볼게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보수 위로 올라서면 되는데 바닥에 있던 다리의 무릎이 팔꿈치에 닿는다는 기분으로 위로 힘껏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해요. 상체는 굳게 펴주시고요. 이어서 상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보수 위에 올린 발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보수를 사이에 두고 벽을 넘어가듯 빠르게 이동하는 게 포인트죠. 앞서 했던 동작을 4회 반복.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면 매끈한 허벅지 라인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스쿼트 자세는 무릎이 발끝보다 앞에 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포개진 양팔 또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신경 써야 돼요. 바닥으로 내려올 때는 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힘 조절을 잘해서 사뿐사뿐 움직여주세요. 바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부mer이 해주는 바로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